그럼 이발을 시작해볼까요? 2024년 브래드 이발소가 극장으로 찾아왔다! 요술공주 윌키 변치! 윌키! 윌키! 뾰로롱! 뿅! 요술공주 윌키부터 쇼미더 머랭은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래퍼를 뽑는 대회야 과연 부승상품 10억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쇼미더 머랭? 최고의 힙합 스타까지! 베이커리타운 셀럽들 총출동! 난 사실 브래드 이발소 직원이었어 데뷔한다고 고생했을텐데 그룹이 해체되다니 저도 언니처럼 당당하고 멋진 빵이 되고 싶었어요 윌키씨 큰일났어요! 브래드 이발사님이 친구들 궁금하지? 브래드 이발소 셀럽인 베이커리타운 3월 1일 롯데시네마에서 만나요 예시 surviving 저희 딸이 mascul인 jin 개고 4월 1일 감상품 2월 1일 결정 2일 1 비 Con